53분쯤입니다.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한 아파트 부근인데요. 시청자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화면입니다. 비가 와서 차량 와이퍼가 움직이는 가운데 80도 각도로 빠르게 헬기가 도로로 추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낮은 비행을 하다가 곤두박질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추락한 위치를 화면으로 보시면 오른편에 보면 아파트 단지와 학교가 있고요. 왼편으로는 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. 사고 현장, 인적이 드물지만 이 일대는 광주신흥택지지구죠. 수환지구입니다. 아파트와 학교, 원룸 등이 밀집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헬기가 추락한 지점은 화면으로 정확히 거리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십 미터밖에 안 되는 인도 쪽으로 지금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학교, 학교는 3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30미터만 더 오른쪽으로 추락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. 30미터만 더 오른쪽으로 추락했습니다.